지금 김건희의 비선으로 친오빠가 등극했잖아요. 사진도 직접 보낸다잖아요. 기자들한테도 보낸답니다. 아무런 지책이 없는 자가 지금 대통령 부부 옆에 딱 붙어가지고 사진을 찍고 사진을 보내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속 비선 실세인 겁니다. 김건희 녹취록에도 그게 나와요. 나는 대통령이니까 우리 오빠랑 인터뷰를 해라는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기가 막히지만 내가 집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사실 그 김건희 녹취록 분석하는 우리 오마이티비 제가 출연한 방송이 지금 400만 명이 넘게 보셨어요. 500만으로 향해가고 있는데 저는 그건 지금이라도 윤석열 찍으신 분들도 그걸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부부의 실체를 알아나가야 된다. 진짜 김건희 녹취록 7시간 그거는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복귀를 해봐야 돼요. 사람은 사실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녹취록에 왜 복귀가 필요하냐면요. 자기들은 청와대가 국민하고 소통이 안 될 때 옮겼다고 했지만 김건희 녹취록이 정확히 보면 영민 간을 옮기했다. 도사들이 그렇게 타가 안 좋다고 이야기했다. 벌써 그게 나옵니다. 무속 비선 비리 실세들에 의해서 청와대를 옮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대통령이 취임 만찬도 이등 방문을 추모했던 기념했던 신라호텔 만찬량 영민 간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전부 다 이상한 겁니다. 역사적인 민족 정기도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해수배에서 이번에 아예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도 본인들이 배포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제 큰 문제가 됐는데 대통령과 정권 핵심 실세들이 이등 방문을 추모하는 곳에서 취임 만찬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만찬도 하나도 안 해서 취임식도 안 해서 사실 예산 단 한 푼도 안 썼는데 거기다 40억을 쓰고 예산 낭비를 그렇게 해대고 그러니까 해수부도 미친 거죠. 해수부는 그건 정말 황당하네요. 그러니까 동해를 주장하는 주무부서에 다른 부서면 내가 차라리 100번을 양보해서 실수로 그렇다. 저는 해수부 내에 일배 세력이나 극우 국단 세력이 일본을 숭배하는 세력들이 장난질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냥 동해니 일본해니 싸우지 말고 일본이 하자는데 해 주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하는 게 일본 자위대의 꿈인데 김태효, 윤석열 다 그러잖아요. 한밀 군사동맹에 화해서 상륙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과거 옛날 MBTI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윤석열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도 지적을 받으니까 그러면 한밀 군사동맹 안 하실 겁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위대가 국내 올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윤석열 그 당시 후보가 TV토론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고 뒤늦게 또 해명은 아닌 해명을 했습니다만 그 해명도 더 이상이니까 스텝이 꼬인.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북한과 중국을 봉사하기 위해서라면 미국이 하자는 대로 무조건 꼭두각시가 각오가 되어 있고 그를 위해서 필요하면 우리는 한미동맹이지 한일동맹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밀동맹 나아가 한밀 군사동맹도 할 건데 자위대가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유사시에 또는 훈련시에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다. 한일 간의 어떤 그런 군사정보엔단의 협정 포함해가지고 이 군사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일 관계의 어떻게 하면. 물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과 이 두 나라 사이의 어떤 문화경제적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협력과 나가지만 특히 외교 특히 우리 저희 위안부 할머님들 문제 그리고 그런 역사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강제징용 문제 강제징용 군사 문제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 지금 일본은 완전히 제2의 군국주의하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인데 우리 오마이티베도 일본 저격 아주 잘 보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지금 이 사실이 늘 안 알려진 게 있는 게 막 지금 일본 이야기 했으니까요. 지금 윤석열 출근길에 시간을 단축한다는 미명하에 주한미군 기지를 통과했을 때 오잖아요. 그게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치욕적이고요. 왜냐하면 그냥 주한미군 기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자를 대표하는 주권과 독립국을 상징하는 대통령이 어쨌든 외국 군대에 주둔지를 통과하는 것도 매우 치명적 위험한 짓인데요. 그냥 또 주한미군 주둔지가 아니라 거기에 가보시면 우리 국민들이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거기는 주한미군 미국의 영토입니다. 우리가 그 기지를 대여해 주는 게 아니라 사실 대여인데 미국은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요. 가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곳은 주한미군 합중국 영토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냥 미군 기지가 아니라 다른 나라 영토로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간의 불평등한 협정으로 단순히 대여를 해 준 게 아니라 잠시 한국 땅을 미국에 준 겁니다.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 가보면 유명한 팻말이 있어요. 여기는 미, 합중국 영토이고 추소는 샌프라시스코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영토로 다른 나라 제국의 군대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무실 바로 옆에 잔류 미군 기지가 들어선다는 거 아닙니까? 미군이 전 세계를 감청하는데 슐러니언이 뭐니 해서. 용선 드래곤힐 부진 말씀하시는 거죠. 어제 김종대 전 의원이 저희 오마이티비 저랑 어제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정확히 하셨습니다. 얼마나 치욕적이고 모욕적입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 어제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그 지금 주한미군 기지를 또 반환을 미국과 다시 또 협상을 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드래곤인을 호텔 한번 갔다 왔다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반환하면 또 그 기지를 또 이전하려면 그걸 이전할 수 있는 또 미군의 그만큼 또 비용이 들 것이고 또 호텔을 지어줘야 된다고 하고 세금이 또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하고 미국이 또 그걸 핑계로 다 이미 철진한 무기를 팔아먹을 수도 있고 별 요구를 다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잔류 미군 기지는 필요성이 어떻게 제기된 거냐면 주한미군이 다 평택인 이런 데로 이전하게 되니까 다 이전했죠. 서울수도권에서 유엔사랑 회의도 해야 되고 회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일종의 서울의 사무소가 필요한 거예요. 일종의 기지가. 그러면 그건 분명히 서울수도권 또는 서울 근방으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서울수도권이 이미 포화상태이고 이러면 괜찮은 땅이 나오면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청년들을 위한 저렴한 분양주택 이렇게 써야 될 곳인데 어디로 또 보낸다는 겁니까? 이 모든 게 청와대를 김건희 무속 비선세력들의 지시에 따라 저는 조언이 아니라 지시라고 보는데요. 지시에 따라서 진무실을 무모하게 불통으로 엄청난 세금을 쓰면서까지 옮기고 국방 선제타격을 했더니 국방부를 선제타격하는 황당한 짓을 저지는 일에서 시작됐다. 탄핵 퇴진 사유가 하나씩 하나씩 쌓이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민들 주권자들께서는 탄핵 마일리지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탄핵의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 하나씩 하나씩. 네. 아 영어 좋습니다. 탄핵 마일리지. 탄핵의 마일리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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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bersái concertabangząd Skytful shirt. 그러니까 mag하지 마ияه May as súわ legitimacy 눈 Ford Withyllrine except not보더니 제가 오븐 비 introducing 전한된 타 Travel Drive icon as well SO곰 creepy